네, 계속해서 여자 시리즈 두 번째 노래입니다. 공명이 좀 철학적이죠? 강미씨의 노래입니다.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? 희미한 불 속에 떠나버린 그대 얼굴 생각나 이 밤도 못 잊은 내 얼굴에 눈물이 쏟아집니다. 사랑했던 그 사람을 다시는 볼 수가 없어도 싫어졌다고 해도 그럴 수 있을까 숙이고 갈 것이 여자를 무엇으로 사는가 진정 대답해줄 수 없나요 사랑했던 그 사람은 사랑했던 그 사람은 다시는 볼 수가 없어도 싫어졌다고 해도 그럴 수 있을까 숙이고 갈 것이 여자를 무엇으로 사는가 진정 대답해줄 수 없나요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진정 대답해줄 수 없나요 희미한 불 속에